저는 다리는 중에서 맛을 먹었지만 를 먹으면 또 안가운거 같아요 를 먹었다가 어디 봐봐 그냥 를 먹었을 때 를 먹은거에요 도착하기 오오오오 맛있게 먹었네 맛있겠다 맛있게 먹었네 음 맛있다 이거 뜨거우니까 코스 불어서 먹어야 엄청 뜨거워 안 먹으면 안 되나? 잘 먹으세요 아 맛있다 안 더러운데? 이건 뭐야? 물 좋아해? 응 이건 좋은건데? 응 주말이니까 좀 많이 받으면 됐어? 용암 먹으세요 맛있어 맛있냐? 맛있게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냐? 맛있냐? 이걸로 가자 맛있냐? 맛있냐? 너무 좋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이사를 해주시고 맛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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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면 안취한다고 맛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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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맨날 집에 있으니까 와인만 사요 술만 먹어 어제도 한 병 먹었는데 네 역시 숯불이야 숯불을 이길 자 없어 맞네 라면 라면 polymer 라면 오오오오오오 라면 이렇게 해 Sou Eva 이빨 안돼 밥 먹어요 맛있겠다 잘 먹게 응 응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게 아니야 깔 수 있어 아니 깔으면 내가 잘 알아서 알아서 바를 수 있다니까 그래 어이 맞네 아 회원님 아 회원님 아 몰라요 아 아 아 아 아 으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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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응. 이거 엄청 달다. 왜 춤춰? 맛있어서. 매워. 매워. 맛있어. 오늘 급식이 엄청 맛있는 거래. 레스토랑인 줄에. 비행기 타러 가야 된다고. 오늘 학교에서 여권 만들었대. 호주 갈 거야. 그래서 비행기 표를 만들었는데 내일 가는 거래. 그래? 응. 그래서 내일 호주 가야 된대. 진짜로 호주 가고 싶어. 나도. 그래. 다 뿌리니까 맛있지. 매콤해. 응. 왜냐면 우리 집이 이제 좀 좋아졌어. 그래. 집에 기둥이 있어서. 맛있어? 응. 그럼. 다 끝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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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루카스 공부를 봐주다 보니까 전원 코드를 꽂아볼게요. 여기 위에 이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시작하는 건가 봐요. 로그인하고 로그인하고 로그인을 불러서 시켜봐야겠네요. 근데 이거 얘 컴퓨터야? 컴퓨터인데 공부만 할 수 있어. 용판이야? 오빠 봐봐 봐도 돼? 누르면 튀어나와. 마음에 들어? 열심히 안 하면 엄마 반품할 거야. 열심히 안 하면 엄마 반품할 거야. 엄마 반품할 거야. 아이안이.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7일마다 반복됩니다. 친구들이 들어와 한모듬이 더 채워진 모듬 몇 명일까요? 네네 그렇죠 여섯 명씩 네모듬에 앉아 다 했어? 응 공연 학습을 종료합니다 달려줘 이렇게 만난 부분 와! 이것도 달려있어? 도보 예 197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